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닉 판변TV의 박판두정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원고 민사 서비스 및 물품계약과 청약 철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70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권익침해 금지 및 중지사건이고 원고는 소비자연맹, 피고는 KT입니다. 원고가 폐쇄했다가 파괴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서 단체소동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사는 회선 개통 후에 소비자가 요청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됐습니다. 이게 다른 SK텔레콤과는 다른 부분이죠. KT는 회선이 개통이 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7일 내지 14일 이후에는 니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 철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라는 걸 한 번 개봉하고 나면 가치가 굉장히 감소하죠. 그건 인정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청약 철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 소비자연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한 겁니다. 즉, 단말기 지원금 등의 위약금이 청약 철회권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부가로 청약 철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약이 있죠. 통신 회선 판매 계약과 단말기 구매 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이거는 청약 철회가 안 된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통신 판매, 회선 판매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뭔가 주장한 겁니다. 즉, 통신 회사의 회선 계통에 대한 청약 철회는 가능하지만 함께 체결한 단말기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위약금이 회선 계통에 대한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단말기 구매 계약에 청약 철회가 부당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위약금이 결국에는 회선 계통에 대한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행사하는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기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단말기 지원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하는 이유는 이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말기 구매 계약과 별개 계약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은 밀접한 관련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단말기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권도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말기 구매 계약 청약 규모가 보장돼야 이것도 보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말기 개봉 등의 제약 가치가 혐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 해당한다고 하면 그거를 단말기 구매 대하에는 청약 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피고가 증명해야 된다. 즉, 단말기 구매 계약으로 인해서 이 회선 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피고가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표시하지 않으면 청약 제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말기 제한, 청약 철회권 보장이 안되면 이것도 보장이 안된다. 따라서 이걸 보장해서 이것도 보장하고 이거에 대한 청약 철회를 보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명확하게 표시하면 이거는 제한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약과 물품 구매 계약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물품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제한이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청약 철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품에 대한 현재 재산 감소가 있으면 물품 구매 계약의 철회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제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품 구매 청약 철회 제한으로 서비스 청약 철회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되고 이 판결에서는 결국은 통신, 피고 KT가 물품 구매 청약 철회 제한으로 통신 서비스 청약 철회 제한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유롭게 청약 철회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품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것까지도 같이 청약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 감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돼서 이것도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와 물품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